저쪽에도 포구가 하나 있어. 구미마을이라고. 조류가 약간 흘러가고 있습니다. 빨리 저어야 돼. 조류 때문에. 조류가 있는 데서는 멈추면 안 돼. 그러면 더 힘들어. 이 시각 세계에 대해서는 멈추면 안 돼. 이 시각 세계에 대해서는 멈추면 안 돼. 그리고 저는 멈추면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